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토핑이네 동물농장의 토픽이구요. 가만있어 인마.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을 산게 아니라 이 밑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또 영상을 찍어 볼 건데 이거 뭐냐면은 우리도 저희 토핑이네 동물농장에 동물농장 안에 있는 우리 예쁜 친구들이 있잖아요. 우리 귀엽고 아주 그리고 뚜룡이처럼 섹시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. 자 죄송합니다. 우리 동물 친구들의 또 그람수를 알아볼 거예요. 몸무게를 가만있어 뚠뚠아 아 정말 너 진짜 어허시고 이리와 뚠뚠이 이리와 아빠도 혼나요? 어디가 어디가 뚠뚠이 너 자꾸 짱구장문 인마 너 옛날에 뚠뚠이가 여기 한번 들어갔었죠. 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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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어디가려고 자 어쨌든 자 일단 겉보기를 보여드릴게요. 제가 쓰는 핸드크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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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어디가 이리와 진짜 너 진짜 가만있어 뚠뚠아 진짜 자 오늘 누르구요. 이게 어느 사의 이제 그 그 저 뭐야 저울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. 제가 뭐 광고를 받는게 아니라서 자 어쨌든 자 오늘 넣었구요. 아 가만히 있어 뚠뚠이 진짜 야 뚠뚠이 혼나요? 가만있어요? 가만있어요? 아 정말 자 이거 핸드크림 한번 올려볼게요. 자 올렸습니다. 아 이 자 이 자식이 정말 자 보면은 50g 아이고 50g으로 나오죠. 그죠?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뚠뚠아 뚠뚠아 왜 왜 그래 어디가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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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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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 그릇을 올리잖아요. 와우! 그러면은 221g이 나옵니다. 여기서 태어를 누르면 자 0g이 되죠. 이게 0점을 맞춘다는 건데 이게 요 상태에서 이 위에다가 뚠뚠이 올려놓으면은 요 그릇의 무게가 아니라 뚠뚠이의 무게가 나와 아 어디 돌진하려고 또 왜 뭐하게 뚠뚠아 그거 거기 올라갈거야? 너 이리와 이 자식이 이거? 얼씨구? 하하 지가 아주 아주 그냥 알아서 올라가요. 자 55g이네요 우리 뚠뚠이는 보이시죠 여러분들? 네 55g 움직이지마 자꾸 너 변한대 임마 그거 오시면 한 60kg 나올수도 있어 너 임마 60kg래 그래 아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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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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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구 아이씨구 하하 진짜 힘들어 못살겄다 너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이게 햄스터 키우는게 여러분들 진짜 와 정말로 다 이러니까 너 사진찍을때 사진작가님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신거야 진짜 말씀 많으셨지만 힘드셨을거에요 자 요렇게 또 55 에헤 에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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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